드디어 저의 개인컷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의 첫 배드 씬이었고요 너무 떨렸어요 컨셉이 흔들렸을 때보다 더 여성스러워지고 더 섹시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에비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현이도 에이웨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헤어지기 아쉽네 안녕 진짜 안녕 진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